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논산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던 카자흐스탄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9일 논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30대 카자흐스탄인 A씨가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입국 당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했고 논산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A씨는 도가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격리 13일째 하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천안의료원에 입원 조치됐습니다. 도는 A씨가 자가 격리 중이어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